더 크게 해요? 사다리요. 어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네. 네. 하트할까요? 자 하트로 가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 네. 정면 여기까지 하겠고요. 자 이제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. 자 오른쪽 먼저 하트 한번 해주시고요. 꽃받침. 꽃받침으로 가겠습니다. 자 꽃받침. 자 꽃받침 하나 둘 또 다른 포즈 해주세요. 뭐 하트 또 있을까요? 뭐 손가락 하트? 손가락 하트 할까요? 네. 자 햄버거 하트. 자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 네. 여기까지. 자 왼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왼쪽도 여러가지 네 포즈 해주세요. 손 흔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자 하트도 해주시고요. 자 하트도 해주시고요. 네. 브이도 뭐 날려주시고요. 자 하나 둘 셋 네. 여기까지 괜찮을까요? 네.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는 단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매일 진행자 분들 모실게요. 네. 네. 고기 고기. 가운데에 쓰세요. 가운데에. 네. 자 역시 정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정면 일단 봐주시고요.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만큼 좀 친하게 처음에 뭐 포즈 취해주시고요. 자 가겠습니다. 하나 둘 다른 포즈 없을까요? 다른 포즈 다 Joanna 자 하트할까요? 하트 자 하나 둘 셋 네. 자 이제 정면 여기까지 하겠고요. 자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거 혹시 또 포즈 생각하신 건 지금 생각해주세요. 자 고로케에서 오른쪽을 봐주세요. 오른쪽을 자 오른쪽 여기 오른쪽 봐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오른쪽 이쪽도면 됐을까요 자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 다른 거 좀 뭐 없을까요 자 아 그거 할까요 네네네 똑같은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자 가겠습니다 왼쪽 활짝 웃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단체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끝날까요 화이팅 네네 오늘 처음 이제 개편 시작하니까요 다같이 팩트인 스타 화이팅 하면은 그 포즈 있죠 그거 한번만 해주세요 자 팩트인 스타 화이팅 자 오른쪽 다만 봐주세요 팩트인 스타 화이팅 자 다시 왼쪽으로 팩트인 스타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차측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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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구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